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모델은요 BMW 420D 럭셔리 쿠페입니다 이 차량 2014년식 주행거리 16만 6천키로구요 엔카 진단받은 무사고 차량입니다 저희 아차에서 구매하시면 6개월에 10,000키로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구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탁쪽 보시면 썬루프 있습니다 전면 유리 볼게요 전반적으로 컨디션 괜찮구요 이어서 홈넥 쭉 살펴봅니다 이어서 범퍼쪽도 볼게요 전방 센서 들어가 있습니다 측면 돌아와서 운전석 앞쪽 휠 보시면 휠 컨디션 좋습니다 제로 맞췄구요 6.81mm 90% 가까이 남았습니다 사이드 미러 컨디션 양호합니다 도어 쪽 살펴볼게요 컨디션 쭉 한번 보시구요 다음 뒤쪽 휠 보겠습니다 휠 컨디션 좋습니다 제로 맞췄구요 5.59mm로 70% 정도 남았습니다 테일 램프 양쪽 다 깨짐 없습니다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있고 이 차량 호퍼 오픽 선팅 들어가 있습니다 트렁크 내부 볼게요 트렁크 내부 공간 보시면 넉넉하구요 2열 폴딩에서 사용 가능하겠습니다 보조석 측면 뒤쪽 휠 컨디션 좋습니다 도어 쪽 쭉 살펴볼게요 사이드 미러는 부펜 터치 살짝 있네요 참고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구요 보조석 앞쪽 휠 컨디션 좋습니다 컨티넨탈 타이어입니다 실내 옵션 보러 갈게요 2열 공간 살펴보겠습니다 가죽 컨디션 좋구요 화사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카시트 설치 가능하구요 그리고 이어서 운전석 보조석 볼게요 시트 살펴보시면 가죽 손상 보이지 않습니다 운전석 보조석 전동 시트 운전석에 메모리 시트 있구요 옆쪽에 봐주시면 워크인 시트 버튼 있습니다 시동 걸어볼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16만 6천 5백 4키로 확인했습니다 핸들 보시면 블루투스 크루즈 있구요 패드 시프트 있습니다 핸들 뒤편에 핸들 열선 들어가 있구요 옆면 유리 봐주시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깨끗하게 들어오는 거 확인했습니다 위쪽 볼게요 선루프 있구요 작동 잘 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앞쪽 봐주시면 DCM 룸미러랑 블랙박스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내비게이션 있구요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후증벽 넣어볼게요 후방 카메라 잘 들어오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살펴볼게요 스타트 버튼 있고 오토 스탑 사용 가능하겠습니다 듀얼 오토 에어컨이랑 운전석 보조석 열선 시트 이용 가능하구요 내려와서도 살펴볼게요 시각제 이용 가능합니다 컵홀더 사용 가능하구요 주행 모드 조절도 있습니다 내려와서 컨디션 측 보시면 수납 공간 안에 스냅 인 어댑터도 있구요 USB 억스 이용 가능합니다 엔진룸 보러 갈게요 엔진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냉각수 접속량 있습니다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구요 엔진 소리 일정합니다 하부 점검하기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산마모 없습니다 안쪽으로 빙속 조인트 부트 찢어짐 없구요 반대쪽 볼게요 산마모 없습니다 빙속 조인트 부트 찢어짐 없구요 뒷팔은 잘 기어도 볼게요 누유 없습니다 앞쪽으로 이동해서 미션이랑 엔진볼 차례이구요 현재 언더커버로 인해서 못 보여드리는 부분 성능 점검 기록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앞타이어 보시면 편나모 없고 서스펜션 유격이탈 없구요 편나모 없고 서스펜션 유격이탈 없습니다 후륜입니다 하부 점검 마칠게요 지금까지 BMW 420D 럭셔리 쿠페 살펴봤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무사고 차량이었구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세요 차량번호 말씀해주시면 더 빠른 상담 가능하구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 직접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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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